4월 위기설 안녕하세요. 경제읽어주는남자 김학석입니다. 반갑습니다. 4월 위기설이라는 좀 섬뜩한 단어가 정말 많은 언론 속에, 정말 많은 신문지 속에, 우리네 대화 속에 자주 오르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4월 위기설 정말 오는가? 정말 위기 오는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제 소신 있게 여러분께 답변을 드려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4월 위기설 오는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선거 전에 이 공식적인 제 소견을 발표하면 같은 말도 정치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좀 정치 시즌을 피해서 선거 후에 이 4월 위기설 여부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편에 서서, 어떤 이해관계의 입장에 서서, 혹은 제 정치적인 어떤 견해를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한국 경제를 봤을 때 정말 4월 위기설, 위기 오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속시원히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많은 방송들이 극심한 자금난을 호소하면서 연쇄 부도로 이어지고 4월 위기설이 확산한다라는 이런 대문짝만한 4월 위기설에 대한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듭된 PF발 4월 위기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여러분들도 많은 뉴스나 유튜브나 여러 신문지상의 표현과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실 것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실제 파산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부동산 PF 대출 문제로 대출을 상환할 수 없는 건설사들이 하루에도 약 평균 1.5곳 정도 도산하고 있고요. 건설 현장에서는 건설이 중단되고 정말 황무지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4월 위기설, 정말 위기 올 것 같다 하는 걱정도 많이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24년 경제 전망을 하면서 2024년 경제를 좋다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경제도 지독히 어려웠는데 24년 경제는 그거보다 더 어렵겠구나. 그래서 첫 시작하는 문장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오르막 올라와 또 오르막이다. 다 온 줄 알았는데 또 남았다. 그러니까 2023년도 지독하게 경제가 어려웠는데 24년 경제는 또 오르막이다. 역시 24년 경제는 23년보다도 더 어려울 것이다. 그 어려운 경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매해 경제 전망서를 발간할 때마다 그 해를 점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 점들을 2050년 전망까지 있다 보면 하나의 선이 될 테니까 그런 의미로 점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4년 경제를 상은점, 상처의 흔적이 남는 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만큼 24년 경제는 어려운 경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경제인이 경제 위기라고 판단하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면에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 위기 오는가? 세계 경제도 OECD라는 국제기구도 23년 경제 성장률을 평년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도 못한 경기침체로 전망을 했었고 또 24년 성장률은 23년 성장률보다도 더 못한 23년도 어려웠는데 24년은 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기를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경제 활동이 급속도로 수축돼서 보통 통상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전년 GDP 규모보다 올해의 GDP 규모가 더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경제 위기라고 정의하고 2020년이 팬데믹 경제 위기였고 그리고 2023년, 4년은 경기침체에 해당된다 라고 말씀을 제가 아마 천번은 넘게 드렸던 것 같습니다. 2023년 경제를 제가 표현해 보면서 우리 한국 경제가 역사적으로 4번의 경제 위기를 경험했는데 1980년 오일 쇼크 때 마이너스 1.6%로 역성장했었고 1998년에 IMF 외환위기가 찾아오면서 마이너스 5.1%에 역성장을 했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역성장은 면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우리는 규명을 하고 있고 또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실물 경제 위기죠 마이너스 0.7%를 기록하면서 경제 위기를 경험했다 우리 한국 경제는 4번의 경제 위기를 경험했다 근데 그 4번의 경제 위기를 제외해 놓고 봤을 때 4번의 경제 위기를 빼놓고 봤을 때 23년 경제 성장률 1.4%는 가장 낮은 성장률이고 경제 위기는 아니지만 심각한 경기 침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3년 경제는 경기 침체다 경제 위기는 아니지만 어려운 경제에 맞고 경기 침체 맞다 그리고 23년 경제 성장률이 정말 4번의 경제 위기를 제외해 놓고 가장 낮을 만큼 어려웠지만 24년 경제는 여전히 어렵다 우리 경제 주체들 기업인 혹은 주부 여러분, 학생 여러분, 본급 생활자 여러분, 자영업자 여러분 우리 경제 주체들이 모두 다 힘들다 힘들다 얘기할 만한 어려운 경제다 그런데 이걸 경제 위기라고 위기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고 답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 위기란 무엇인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경제 위기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활동 자체가 급속도로 수축되어서 경제 활동이라고 한다면 기업의 신규 투자가 급속도로 수축이 되고 여러분의 가계 소비가 급속도로 수축이 되고 기업들의 수출이 급속도로 수축이 되고 정부의 재정 지출이 급속도로 수축이 되는 그런 현상을 일종의 경제 활동이라고 경제 활동 자체가 급속도로 수축되는 그런 경제를 경제 위기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위기는 사회적 위기, 정치적 위기 그런 종류의 위기가 아니라 경제 위기고 저와 같은 경제를 분석하는 이코노미스트가 혹은 다른 경제 전문가분들이 위기라는 단어를 쓰려면 경제 위기의 정의에 부합해야 된다라는 말씀 제 의견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경제 위기의 성격이 달라요 어떤 방식으로 위기가 찾아왔는지에 따라서 규명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팬데믹 경제 위기는 실물 경제 위기였어요 재정 위기, 금융 위기가 아니라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 충격으로 인해서 실물 경제가, 경제 활동이 급속도로 수축되면서 강한 경기 침체가 찾아온 실물 경제 위기였습니다 재정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국가 부도 사태에 놓일 수 있어요 금융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금융 위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문에 찾아왔던 거예요 외환 위기 올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IMF 외환 위기를 겪었죠 대외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위기예요 이런 것들이 경제 위기입니다 위기라는 단어는 그 단어의 정의에 부합하게 써야 된다 위기로 정의할 것인가 위기가 아닌 위험한 구간으로 정의할 것인가 경기 침체로 정의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24년 경제는 혹독한 경기 침체인 것이지 경제 위기는 아닌 것이다 라고 의견을 드려왔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의를 드렸고 정의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경제 위기일 때 나타나는 경제 현상과 경기 침체일 때 나타나는 경제적 현상이 완전히 다르고 경제 위기일 때 나타나는 자산시장 자본시장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경기 침체일 때 나타나는 그 특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아닌 것을 경제 위기라고 규명하고 경제 위기가 아닌 것을 가지고 위기라고 정의 내리는 것 자체가 과도한 선동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제 채널에서 정말 많은 분들과 대담을 하고 있고 토론을 하고 있지만 위기가 아닌 것을 위기라고 정의 내려서는 안 된다 어려운 경제 맞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4년 경제는 지독하게 어려운 경제 맞습니다 그런데 경제 위기가 아닌 것을 경제 위기라고 정의 낼 수 있을까 그 정의는 똑바로 내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소신껏 말씀드립니다 혹자는 위기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혹자는 위기 오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어떤 특정 이해관계, 정치적 관계, 이해관계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경제를 들여다봤을 때 지금 우리 경기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상황인가를 명확히 말씀드리고자 이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경제 위기는 아니다 경제 위기는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나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것보다 더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크 코리아인가 장기 침체에 우리는 놓인 것인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는 다시는 고성장으로 갈 수 없는 저성장이 고착화된 나라로 갈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경익남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죠? 말씀드려왔던 것처럼 정말 경제 위기 오는 상황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는 저성장 국면으로 고착화되고 아직 선진국으로 충분히 도약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성장으로 고착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더 위험한 거 아닌가 우리 경제를 제대로 판단함에 있어서 경제 위기로 정의 내리는 것이 아니라 피크 정상 정점을 찍고 다시는 그 고성장을 맞이할 수 없는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국면으로 가게 되는 것 장기 침체 국면으로 우리는 놓이게 되는 것 그 부분들을 더 심도 높게 고려해야 되고 이 장기 침체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되고 어떤 정책을 가동해야 되고 어떤 기업과 가게의 대응이 필요한지를 논의해야 될 국면인 것이지 위기 올 거라고 가정하고 그 위기 올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을 먼저 두갈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4월 위기설 하면 떠오르는 그 배경들 이런 면에서 위기 오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 주장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탐독을 해보고 그 판단이 맞는 것인지 의견을 좀 드려보는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걱정하고 있는 우려하고 있는 위기 가능성은 아마도 가계부채발 금융위기에 대한 걱정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계부채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특히 2024년 현재 가계 신용 규모가 거의 1900조 원에 육박하면서 가계부채 규모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큰 규모의 가계부채를 떠안고 있는 한국 경제의 모습이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계부채 규모는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GDP 규모는 그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지 않고 있고 소득은 그렇게 늘지 않고 있는데 가계부채만 늘고 있다 보니 과연 감당 가능한 가계부채 규모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단순히 가계부채 규모가 1900조 원이니까 문제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나는데 이게 갚을 수 있는 빚의 규모인가 를 진단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중요한 지표가 바로 채무상환 비율입니다 우리 한국 경제의 거시건전성을 판단할 때 가계부채가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빚의 성격인가 를 진단해야 되는데 이 채무상환 비율은 우리나라 전체 가계의 소득을 분모로 놓고 또 분자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놓는 거예요 근데 이 채무상환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위험해지는 구간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채무상환 비율이 22년에 비하면 23년에 올라간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30%를 밑돌고 있고 전 고점과 비교해보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거시경제적으로 건전한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굉장히 불안하다 가계부채발 금융위기 올 것 같다 가계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빚을 변제하지 못하는 가계가 속출해서 결국 금융기관들이 빚을 변제받지 못하고 금융위기로 올 것이다 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자산대비 부채비율로 봐도 22년보다 23년 자산가치는 좀 쪼그라들었는데 부채규모는 늘어나면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이 값이 정점도 아닌 것이고 2020년 혹은 2019년 또 2018년, 2017년에 비해서도 16년에 비해서보다도 높은 수준은 아니다 이게 갑자기 가계부채의 건전성이 취약해진 상황은 아니다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난 건 맞아요 그러나 그 늘어남에 따라서 가계부채 규모로 인해서 그게 가계 부실로 연결이 되고 가계가 빚을 갚지 못해서 금융기관이 변제받지 못한 빚 때문에 금융위기로 전개된, 금융기관이 쓰러지게 되는 그런 일로서 평가하기는 어렵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계부채발 금융위기 오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저는 그러해 보이진 않는다 그러니까 이 금융부실로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가계부채 규모를 많이 떠안는 거예요 원리금 상한 부담이 가중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하기가 어려워요 신규로 투자하기도 어려워요 그게 경기 침체를 가져오는 경기를 더 하방 압력을 주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이지 금융기관이 돈을 받지 못해서 대규모 금융기관들이 도산으로 연결되고 금융위기로 갈 것이다 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저는 딱히 없다고 봅니다 연체율로 보아도 마찬가지예요 연체율이 올라간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2020년 이래로 가계대출 연체율이 가장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만 2019년 18년 앞에 기간까지 비교를 해보면 사실 연체율이 이렇게 급속도로 올라갔거나 0.4%의 연체율이 극단적으로 빚을 갚지 못하는 빚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준까지 연체율이 높아진 건 아니다 연체율이 높아진 것은 가계부채의 부실 문제가 커진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부실이 금융위기로까지 갈 것이다 그 연결고리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해주지 못합니다 가계부채 문제를 거시진단을 해봤을 때 금융위기로 갈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데는 아직 한계가 있다 특히 4월 위기설이 올 거라는 그 근거를 찾기에는 희박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위기? 네 첫 번째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 외환위기 오는가 특히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2%포인트로나 벌어져서 외환 보유액이 급격히 줄어들고 대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외환위기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는 불안도 많이 갖고 계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외환 보유액 규모를 보면 1998년 IMF 외환위기를 경험할 때의 그때의 외환 보유액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외환 보유액이 급격히 줄었는데 그때 외환위기 올 거라는 걱정은 안 했거든요 미국 금융위기, 미국발 금융위기였던 것이고 그 금융위기의 여파로 우리 한국 경제, 실물 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소였던 건 맞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 경제가 위기를 경험한 것은 아니거든요 외환위기를 경험한 건 더더욱이 아니거든요 외환 보유액 규모로 봤을 때 세계 주요국별로 외환 보유액을 규모로 순위를 나열하면 우리나라는 9위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외환 보유액이 더 많은 나라가 8개 국가밖에 안 됩니다 한국 경제 어렵고요 대외 거래 어렵고요 무역수지를 흑자로 만드는 여정도 지금 굉장히 더디고요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외환위기로 갈 것이다 라는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거를 찾아야 된다는 특히 제가 얼마 전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었을 당시 순채무국이었습니다 돈을 빌려온 게 빌려준 것보다 훨씬 많았던 채무국이었습니다 근데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에 우리는 채무보다 채권이 많아요 빌려준 돈이 훨씬 많아요 그 순채권 그러니까 채권과 채무를 가감해 보면 순채권의 규모가 나오는데 순채권국으로 자리매김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외환을 빌려온 나라가 아니라 빌려준 나라이다 외환위기 올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대외 채무만 가지고 봐도 그러니까 빌려온 돈과 빌려준 돈을 가지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빌려온 돈만 가지고 분석을 해봐도 빌려온 돈이 채무인데 채무를 둘로 쪼갤 수 있죠 단기 채무냐 장기 채무냐 근데 보시는 것처럼 단기 채무의 비중이 급속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이제 돈 돌려줘 돈 내놔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 겁니다 단기 외채 비중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채권국이고 순채권국이고 대외 채무만 고려해도 단기 외채의 비중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외환위기 올 가능성 외환위기가 걱정되는 그런 나라의 성격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강조하고 있는 지금 4월에 위기 온다라고 걱정하는 그 걱정의 주인공은 어쩌면 부동산 PF발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닌가 하는 의견이세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이 정말 역대 최대치입니다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도 오히려 팬데믹 경제 위기 때보다 더 높게 치솟아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 침체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경제 활동이 수축되고 중대형 상가나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이 이렇게 치솟다 보면 결국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했던 혹은 상업용 부동산을 건설했던 건설 기업이 혹은 투자자들이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부동산 PF 대출을 갚지 못하는 그러면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할 만한 상황 맞습니다 부동산 PF 문제 상업용 부동산 공실문제 미국도 심각하지만 우리나라도 심각한 거 맞습니다 또 상업용 부동산 말고 주거용 부동산을 볼게요 역시 주거용 부동산의 미분양 주택 건수가 7만 5천원을 기록했고 좀 줄어드는 듯 하다가 다시 증가해서 6만 5천원 수준을 기록하는 거 맞고요 미분양 주택이 해소가 잘 안 되고 있고요 특히나 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이 잘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모습 이거 부동산 PF 문제 있겠구나 결국 건설사들이 주택을 건설하고 분양되면 돈 갚을게 하고 빌린 돈이 부동산 PF인데 이 부동산 PF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겠구나 분양이 돼야 돈을 받아다가 빚을 갚는데 분양이 안 되니 돈을 못 받고 건설사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지니 건설사가 도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닌가 하는 염려가 주목되는 거 맞습니다 특히 그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23년 9월 기준 3분기 기준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134조 3천억원이나 되고 연체율도 계속 올라가서 2.42%나 되고 있으니 134조 규모에서 대략 2.42%에 해당되는 그 연체액은 갚지 못하는 부동산 PF 대출 잔액일 수 있겠구나 약 2%가량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부실로 연결될 수 있겠구나 특히 유독 부동산 PF에 대한 익스포저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금융기관은 굉장히 불안하겠구나 저는 실제 공중파 방송이든 여러 방송 언론에서 왜 우리 한국 부동산 PF 대출 잔액을 공표하지 않느냐 우리 GDP 통계도 23년 4분기 통계가 이미 발표됐고 GDP 통계처럼 가장 많은 것들을 총합한 통계가 24년 1분기 끝자락에 발표되는데 왜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발표하지 않느냐 23년 4분기 기준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4월 달이고 3월 부동산 PF 대출 잔액도 적어도 속보치 잠정치라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부동산 PF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위기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데 왜 발표하지 않느냐라는 것도 제가 주장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PF발 이 부실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거 맞고요 얼마 전 건설연에서 발표한 건설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부동산 PF 대출 잔액을 추산했더니 사실 이 새마을금고나 그 밖에 유동화증권과 같은 이 금융위에서 통제하지 않는 범위 통제의 범위 밖에 있는 부동산 PF 대출 잔액까지 포함하면 134조가 아니라 202조 6천억 원에 해당된다라는 발표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즉시 분석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심각하게 많은 수준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PF 부실 문제 미분양 사태 공실 문제 심각하고요 건설사의 부도로 이어지는 거 맞고요 부동산 PF 대출 잔액 많고요 그중에서 연체로 이어지는 대출 잔액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갚지 못하는 부동산 PF 대출 잔액을 중심으로 금융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몇몇 금융사들은 특히 지역 이 금융권 금융사들은 굉장히 위태위태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것들로 인해서 금융위기 올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딱히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겠습니다 금융 부실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금융 부실이 경기 침체를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경기가 뚜렷하게 회복되고 성장하는 걸 더디게 만드는 흐름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금융위기로 갈 것인가 라는 것을 근거로 삼을 만한 어떤 근거도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경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문제 심각하다고 말씀드렸어요 1번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면 중소 지방 건설사들의 문제로 전이될 수 있어요 심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지방 건설사의 문제로 전이됐고요 지방 건설사들이 도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지방 건설사들이 도산으로 이어지면 제대로 빚을 청산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설사에게 대출을 제공해줬던 금융기관들이 같이 위태위태해집니다 그래서 몇몇 중소금융사들도 은행들도 쓰러질 위험에 놓여 있다 실제 쓰러지고도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1번 2번 3번 근데 이 중소지역은행들이 부실상황에 놓이게 됐을 때 미국 경제의 금융시스템을 크게 흔들 만큼 체제를 완전히 붕괴시킬 만큼 경제활동을 급속도로 수칙시킬 만큼 그만큼 금융위기로 갈 것이냐라고 판단했을 때 이 금융 부실이 금융위기로까지 가진 않는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이 단계를 보면 위기 온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1번 또 2번 3번을 얘기하는데 그 3번에서 4번으로 건너갈 가능성에 대한 그 경로에 대한 근거는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찾아보면 미국 금융위기 가능성을 진단함에 있어서 지방 중소금융사 은행들의 기여도를 보면 2% 3%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역 은행들이 부실하고 쓰러질 가능성 도미노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만 그것이 미국 금융시스템을 흔들 만큼 금융위기로 갈 것이라는 근거는 찾기가 힘들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위기를 주장하면서 미국 상업용 부동산 문제 심각해요 그래서 중소건설사들이 지금 도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몇몇 은행들이 지금 파산하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위기 온다고 하면서 정작 그 금융 부실 문제가 금융위기로 전개될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진단 없이 위기 온다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그건 주장이 아니라 선동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끝으로 많은 분들이 특히 24년 1월 출생아 수가 2만 명도 채 안 돼서 우리 한국 역사상 1월 출생아 수가 가장 낮은 수준이고 합계 출산율은 0.7도 안 되는 0.6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 인구 위기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인구 위기 오는가 인구 위기 그런 면에서는 위기라는 표현 여러분 위기의식을 갖는 거 그런 측면에서는 맞는데 인구가 감소하면서 감소하면서 출생아 수가 줄어들면서 저출산 현상이 오면서 그게 4월 위기가 발생하는 것인가 어느 날 한시에 이 인구 감소로 인해서 고령화로 인해서 한국 경제가 어느 날 한시에 쓰러지는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고령화가 전개되고 인구 감소가 전개되는 것은 서서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서서히 장기적으로 우리 한국 경제는 경기 침체 국면에 놓이는 것이지 고성장을 다시는 경험할 수 없는 저성장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상황으로 규명할 일일 수는 있겠지만 인구 감소 속도가 마이너스 1.22%로 현재는 1.2%도 안 되죠 인구 감소 속도가 마이너스 1.22%로 2060년이 됐을 때 도래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인구가 폭발적으로 감소하고 인구 절벽이 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인구의 감소가 진전되는 이런 과정이고 그게 어느 날 한시에 인구 위기 경제 위기로 몰고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결국 제가 지금 드리는 여러 위기를 걱정할 만한 현안들은 중장기적으로 우리 한국 경제가 고성장을 못하는 저성장을 그냥 우린 받아들여야만 하는 장기 경기 침체를 몰고 올 수 있는 가계부채 문제 부동산 PF 문제 또 인구 구조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면면들이 우리가 구조적으로 가계부채의 구조를 현실화하고 부동산 PF 구조 자체를 바꾸고 건설 산업 생태계를 혁신하고 또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여러 가지 위기적인 요소들을 들여다보면서 장기 침체로 우리 한국 경제를 가져오지 않도록 미래세대를 위해서 고민해야 될 일인 것이지 4월 위기 온다라고 주장할 일은 아닌 것이다 라고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4월 위기설 정말 온다 4월 위기 온다라고 주장하면 또 어떤 정치적 편에 서서 이야기하는 꼴이 되고 또 4월 위기 안 온다라고 주장하면 또 이쪽 편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 중립을 추구하고 정치적인 중립 어떤 특정 정치 집단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우리 한국 경제를 놓고 봤을 때 정말 4월 위기 오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투표 시즌을 피해서 말씀을 전달 드리는 과정입니다 4월 위기 오는가 안 오는가는 5월이 되면 알겠죠 그러나 아마도 4월 위기 온다 안 온다 둘 중에 하나의 결과를 우리는 받아들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4월 위기설에 근거가 될 만한 많은 조항들이 당장 4월 위기로 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된다 4월 위기가 온다 자산 가격은 폭락하겠죠 그리고 4월 위기가 만약에 오면 우리 한국 경제는 대규모 금리 인하를 단행하겠죠 그러면 폭락 이후에 또 자산 가격이 또 폭등할 수도 있겠죠 과연 이런 현상을 우리는 기대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을 뒤로 미룰 것인가 아니면 안 올 것인데 장기 침체를 우리는 걱정하고 장기 침체로 우리 한국 경제가 놓여지지 않도록 어떤 것들을 우리는 고민할 것인가 생각의 틀이 바뀌죠 어떻게 진단하느냐에 따라서 처방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건강 진단을 받았는데 암이 오지 않는다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암에 대응하기 위해서 암 처방 받고 암 수술하고 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경제 위기는 암과 같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한국 경제는 건강으로 진단한다면 약간 60대, 70대에 진입해서 점차 노쇄해지고 있다 장기 경기 침체에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 노쇄화 혹은 고령화, 노후화 안티에이징인 거죠 이것을 막기 위해 내가 어떻게 하면 근육을 단련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영양 상태를 균형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한 삶의 습관을 가져갈 것인가 를 논해야 될 것인데 쓸데없이 암에 대해서 걱정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한국 경제를 놓고 봤을 때 제대로 경기를 진단하고 제대로 된 처방이 필요하듯이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하듯이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4월 위기설에 대한 진단을 하심에 있어서 오늘 영상이 좀 참조가 됐기를 바라고 작년에도 9월 위기설, 12월 위기설, 11월 위기설 계속 나왔고 올해도 또 4월 위기설 등장했었는데 매번 발생하는 그 위기설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위기고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위기는 이미 알고 있는 위기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위기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니다 이미 알고 있는 불확실성은 더 이상 불확실성이 아니다 알고 있는 불확실성은 확실성이 된다 오히려 위기 온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면면들 때문에 그 면면들 때문에 위기가 오지 않는다 다른 걸 걱정하자 오히려 위기 상황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견을 드리면서 이번 주 경제일고주는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